여자친구들 뭐야? 고양이가 여기 밑에서 난다 물소리 난다 저거 뭐야? 어떡해 미쳤다 여보 이거 못 내려간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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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못 뛰어내리겠지? 안 돼 위험해 일단 여보 저게 보고 있어라 내가 보고 있을게 내가 차 가지러 갔다 올게 사다리를 챙겨서 올테니까 나랑 같이 나 있을까? 응응 나 일단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와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있어 걷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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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르도 자 나가 알았어 알았어 나르도 기다려봐 잘 먹자 딴 새끼는 없나? 야만있나? 응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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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떡해 아 왜 끝나나?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건 봤거든? 열지 있는 것 같다 응 근데 일단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다리 어 뭐? 올라오고 싶은데 못 올라와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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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가지도 들고 왔어? 아 들고 왔네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알았어 와 아따 높다 와 진짜 다리 미치네 아 수로 위험하다 위험하다 카디만 또 수로가 겁먹었어? 겁먹었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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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오야 오야 머리로 나간다 아 진짜? 아이고 뭐 이리 많이 묻혀놨나 아 들어보라 보자 아이샤샤샤샤샤 배가파 강한다 뭐에서 나왔노 이런게 손놈이다 고추야? 응 고추다 아이고 들어보라 오야 냄새 나 냄새 나? 여보 잠깐만 나 이 집 손이 없거든 나 구름내라 어떡하지? 휴대폰 잠깐 놔둬아 아니 이거 바피스를 이리로 갖고와 아아 바리 이리 와 아 조금만 해 와이씨 봐라 수로가 내 키보다 큰데 아니 아 다리는 걔 안나 진짜 임마 엄마 응 많이 젖었어? 풀떼기랑 엄청 많이 묻었어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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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놈은 안 보이지? 내가 봐도 안 보이던데 봐라 내 소리 난다 했지 나는 안 들리던데 이상한 소리 났다 했지 삑삑삑삑 하는 소리 났다 했잖아 난 고양이 소린 줄 알았는데 가자 여기 아저씨 위험하다 엄마는 안 찾아봐도 되겠나? 엄마는 여보 여기 있어도 그거 하겠지 사오지 말고 잠깐 있어 인마 문 열어줘 아 찍는다고 바로 씻기 안 되겠나? 응 바로 씻기야 될 것 같아 뜨거운 물 올리버려 냄새야 구정물 냄새가 난다 잠깐 있어라 꼬맹아 넌 또 뭐냐 꼬맹아 어 다리가 앞다리가 조금 안 좋은가 괜찮은 것 같아 앞다리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이상해? 여기 봐 어? 띠나? 몰라 접질렀나? 지금 뒤끼도 있는데 계속 여길 덮고 있거든 바삭바삭 자면서 떨어지면서 그랬는가 봐 오늘 일요일이잖아 내일 병원 데리고 와봐야겠다 아 걷는 거 봐야 된다고 또 뛰고 걷는 걸 봐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 일단 씻겨놓자 우와 똥구정 봐라 어디갔어 아따 똥구정 봐라 아 싫어 가도 여기밖에 없대가 없어 씻기 뭐가 싫어 인마 에헤이 뭐 난리다 깨물진 않네 아구 싫어 싫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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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마 왜 죽는 소리 내놈 어르렁해도 안 무섭지롱 어르렁하드놈 응 여기 봐 야 니 뭐 엄청 붙여왔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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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한 물을 그래 헹궈야될거아 아아 물이 이렇게 더러운데 여기 아직 도깨이프리랑 있다. 뗀다고 뗀는데 아직도 있구나. 여기도 있다. 많게도 말도 못 참아. 진짜 귀엽다. 무서운 날이야. 아저씨 처음 만나면 안 좋은 귀엽고도 생기겠네. 근데 닌 안 씻길 수가 없다. 귀는 깨끗하나? 귀 더럽지? 되게 이상하다. 뭔가 이상하다. 뭐 잘못 주워 먹었다. 몇 번 행간데도 아직 고정물이거든. 뭐냐 뭐냐. 안고 들어가게. 공주 여기 있네 옆에. 공주 인사 좀 하자. 공주 몰래? 들어가기 전에 인사 좀 합시다 공주. 공주한테 입장 허가는 받아야 되니깐요. 공주 아가야 아가야. 놀랬다. 근데 꼬리 품을 안 했잖아. 응 안했어 꼬리사랑사랑하네. 꼴랑갑다 하지. 막은다. 인사 많네. 공주 인사하나? 공주 인사하나? 공주 인사하나? 공주 아가야 아가야 아가야. 이빨 한번 볼까? 엄마야. 낫네 유치가. 딸 보면은 선생님 3,4개월 가겠다. 일자 근데.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대비는데. 아이고 뽀송뽀송하니 귀엽네. 아 손먹으고 있는 것 봐라. 와. 미쳤다 이거 먹어. 딱 우리가 수로에서 구해준 갈구. 딱 꼬리생겼다. 아이고. 오는데 난리다. 아이고. 완전 깐단지애들 맞지? 어. 어이야. 표정은 되게 안 좋네. 되게 안 좋아? 어. 보송보송해졌어? 아이고 귀엽네. 아이고. 으으으으으으. dire가 바람 앞에 하얗네. 어. 색 떨고 삼색이 내 것도. 아Ok Tallul. 아여 furniture. 아어. 아 무서워. 아으루가 너무 무서워. 아가 이리와. 가앗아. 아이쿠. 그니깐. 편해져야 하지. 네. 시랑은카도 좀 놔둬보자 여보 맞네 이벌자꼴 드네 아파? 핸드폰 좀 불려줘 봐 봐 관심있어 다르가 너무 무서워 아저씨한테 왔어? 걔가 무서워서 사람한테 왔어? 여보 얘 사람 손 탈는갑다 그러게 약간 라떼 기질이 보인다 어 아까 뒷는 거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 긁어두니까 다 뒷다리 봐 옳지 옳지 아이고 물 마신다 여보 옳지 아이고 여보 목말랐는갑다 물 좀 떠다주라 아가 어이구 나를 물 마시는 거 보니 오우 가서 마실라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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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기다려 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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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오우 오우 눈치 보면서 먹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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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야 희한하다 희한해 오메야 뭐 이래 생겼나 배는 또 왜 저렇게 빵빵해가지고 엄마야 이거 다리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엄마야 저거 뭐하겠노 저거 엄마야 엄마야 야 희한하네 진짜로 뭐고 이거 유물이가 꼬리봐 봤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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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꼬리 와 이랬잖아 그런데 유물이네 유물이야 이 새끼가 유물 나잖아 귀엽네 넉넉하게 생겼고 많아 아가 아가 올라오게 올라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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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조금만 힘내 오 이거 안돼 요 자리 잡는다 여보 니 뭔데 요 자리 잡는데 어머나 어머머머 어머머 아이고 무서워 나리야 무섭대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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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머 뭐하는데 형아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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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간다. 헤이, 아들 너무 귀엽다, 둘다. 헤이, 와봐라고. 나를 일부러 데레일 주는 거 같은데. 올라와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옳지, 옳지. 아이고,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아이고, 계단도 올라가요. 여기 가는데, 이리 와. 올라오고 가. 아이고, 아이고. 라이딩을 안 해. 아이고, 아저씨 한 번 하야볼까? 이리 와. 자, 가봐. 뒤따리. 사람 손 금방 타겠다, 이거. 금방 탄다, 이 정도면. 아이고, 동강아지. 아이고, 내려가자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귀티한다. 저 귀티에서 하는. 시했다, 시했다. 아이고, 우리나라 냄새만 더 바쁘네. 아이고, 시했다. 아이고, 잘했어. 아이고, 잘했죠? 아이고, 잘했죠? 아이고, 잘했죠? 야, 시했자야. 아이고, 얼굴 니까지 다 났구나. 뭐, 개산노, 이놈아. 뭐하노? 살 것 같은데? 나라, 이리와. 똥 싼다, 오빠. 어? 똥 싹. 아, 진짜? 어. 땅을 이렇게 막 파는 거야? 땅을 왜 파는 거야? 몰라, 가디만 자리 잡디만. 딱 똥 싹 것 같디만 똥 싸네. 아, 진짜? 어. 아이고, 잘했네. 아이고, 잘했네. 꼬리 벌렁벌렁. 보자. 여기. 똥 상태가. 조금 무르긴 한데. 뭐 이상한 거, 뭐 마주 숨었는가 보다. 이상하다. 아, 근데 기생충도 많겠다. 엄매! 왜? 이제 계단 올라간다. 손 준다. 왜 하노? 엄매야, 야, 왜 하노? 어? 니 뭐하는데? 좀 이상하긴 하다. 왜?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해야겠다. 왜? 엄매! 엄매! 다가야 한테 무슨 빗질이고. 그런가? 그래. 이때부터 익숙해져야지. 야, 빗질하면 바로 할걸? 그래. 바로 먹어. 오빠 이거 뒤따리봐. 야, 니 귀엽네. 방금. 그래, 잔다고? 야, 뭐 원래부터 우리 집 깨웠나? 원래 왔어야 하나 깼나? 얼굴이 안 보인다. 파묻었지? 응. 애도 좀 그칠그칠하네. 그래? 아가야인데. 얘 봐봐. 어, 맞네. 막 갈라져있고 막 이렇잖아. 어, 맞네. 아가야인데. 막 갈라져있고 이렇잖아. 바깥생활 좀 하긴 했는가 보다니? 그 바깥생활 하던게 언제부터 사람 따랐다고? 사람한테 이래 안겨있는거야? 시원한 애야. 이 안해네. 아아앙. 아아앙.